점점 거대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빨갛기도 하죠 빨갛고 두껍고 빨갛고 두껍고 땀딸하고 보면 동그랗게 보이고 아프지는 않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누르는 듯한 묵직한 느낌? 느낌은 나요 뭔가 테두리가 있는 것 같죠 반면에 이쪽 칼은 거의 그냥 살밖에는 안보입니다 살밖에는 안보이고 반면 거의 이건 보디빛도 수준 아닌가요? 아 진짜 또 한 이틀은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독감 백신처럼 녹록치는 않네요 아이 이틀 또 이렇게 보내야 된다니 참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